61살 성 씨가 수사기관에 수사와 인사 등을 청탁한 사건 브로커 혐의와 관련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 강력수사부가 수사 대상을 확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. 앞서 관련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진행돼 추가 수사가 예상되고 성 씨가 전남경찰청을 중심으로 활동했기에 역대 치안감이나 접대를 받은 간부급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. 이와 관련해 언급된 인물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.